너무 아픈 사람이 또 있었구나 괜찮으시겠어요?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너무 아픈 사람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연주를 들려드려서요 해당하는 김은진 선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홍정근 국장님이 사모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해금같이 안오면 장근씨도 못본다고 친구입니다 친구잖아요 한 20년째 구애를 하고 있는 안 받아줘요 나같아도 안 받아주겠다 그런데 또 모르지 운진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정근씨는 근데 주상사에서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 스님께서 허락 안하실까요? 온진이가 허락하기 이전에 고맙제 가고 싶어요 월급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월급 올려주면 은진이한테 안가고 필상사에 남아있겠다 은진씨한테 가겠다고 월급 올려주면? 아 돈이 있어야지 아 이제 이해했어 나는 돈이나 사랑이냐 그것에 갈등하는 줄 알았거든 아 이제 고맙이 하겠다 은진씨는 미안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기타소리 함께하고 있는 김범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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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라도 추억처럼 스침에 지나가도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울려 그대의 목소리 눈이 아픈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어요 어느 하루 바람이 젖어놓게 스침에 지나가도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울려 그대의 목소리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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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의 목소리 내 지친 시간들이 창에 어울려 그대의 목소리 멈추지 말고 그립던 날도 못 걸어가리 못다간 사랑 너무 아름다운 사랑 사랑이 아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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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름다운 사랑 너무 아름다운 사랑 너무 아름다운 사랑 너무 아름다운 사랑 너무 아름다운 사랑